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. 오늘은 바이크 제동의 핵심이죠. 브레이크 액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. 이게 은근히 종류도 많고 또 관리를 잘못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랄까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. 브레이크 액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액체가 아니고요. 우리가 브레이크 레버 잡는 힘 있잖아요. 그 힘을 저기 바퀴 쪽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까지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거든요. 아, 그 힘을 전달하는 역할. 네, 그래서 힘을 받을 때 압축이 되면 안 되고 또 요즘 ABS 많이 쓰잖아요. 그 ABS 시스템이랑 잘 맞물리려면 점도, 그러니까 너무 끈적이면 안 되는 거죠. 점도가 낮아야 하고. 부품 보호하는 윤활이나 부식 방지 이런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높은 온도에서도 제 성능을 내야 한다는 거. 즉, 끓는 점이 높아야 합니다. 아, 끓는 점.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. 종류도 보니까 DOT 3, 4, 5, 5.1 이렇게 숫자가 막 붙던데 이게 다 다른 건가요? 네,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어요. DOT 3, 4, 5.1. 얘네들은 이제 글리콜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하고요. DOT 5는 좀 다르게 실리콘을 기반으로 합니다.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. 아, 글리콜이랑 실리콘? 네. 글리콜 기반, 그러니까 DOT 3, 4, 5.1은 친수성이라고 해서 물이랑 좀 친해요.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여요. 습기를 먹는군요. 그렇죠. 반대로 실리콘 기반인 DOT 5는 소수성,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라 습기를 잘 흡수 안 하죠.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DOT 5가 수명도 더 길 수 있고 혹시 흘려도 오토바이, 도장면, 페인트 같은데 손상을 안 줘요. 오, 잠깐만요. 그럼 습기도 안 먹고 도쟁에도 안전하면 DOT 5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럼 다 그거 쓰면 될 텐데 왜 안 쓰죠? 아, 그게 좋은 질금인데요. 근데 단점도 명확히 있어요. DOT 5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압축되는 성향이 좀 있고요. 또 끈적임, 그 점도 측성 때문에 최신 ABS 시스템에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ABS랑 궁합이 별로군요. 네.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 바이크들, 특히 ABS 달린 모델에는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도 예전엔 DOT 5를 썼었는데, ABS 도입하면서 DOT 4로 바꿨거든요. 아하,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건 글리콜 기반 DOT 3, 4, 5.1 이쪽이겠네요. 근데 이름이 5.1이니까 자꾸 DOT 5랑 비슷한 실리콘 계열인가? 이렇게 헷갈려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, 이름만 보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글리콜 기반입니다. 아, 같은 글리콜 기반이구나. 네. 그럼 이 글리콜 기반 애들 3, 4, 5.1은 뭐가 다르냐? 핵심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끓는 점이에요.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끓는 점이 더 높거든요. 네. 그래서 더 높은 온도나 좀 격한 주행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브레이크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죠. 끓는 점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. 마른 끓는 점이랑 젖은 끓는 점. 네. 마른 끓는 점은 그냥 새 제품 상태일 때의 끓는 점이고요. 젖은 끓는 점은 얘가 수분을 한 3.7% 정도 먹었을 때, 보통 한 1년 정도 썼다고 가정했을 때의 끓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. 아, 수분을 먹으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군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DOT3는 마른 끓는 점이 한 204도 정도 되는데, 젖은 끓는 점은 138도 정도로 뚝 떨어져요. 반면에 DOT5.1은 마른 게 한 271도, 젖은 상태에서도 182도 정도로 훨씬 높죠. 와, 차이가 꽤 크네요. 근데 끓는 점이 높아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,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? 그냥 좀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요? 자, 브레이크 액이 수분을 먹으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. 만약에 긴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거나, 아니면 뭐 서킷 주행처럼 브레이크를 아주 격하게 자주 쓴다.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요. 네, 뜨거워지겠죠? 그때 브레이크 액 온도가 낮아진 끓는 점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액체가 말 그대로 끓어버리는 거예요. 보글보글. 그러면서 기포, 공기방울이 생기는데 이걸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베이퍼록. 네. 근데 문제는 기체는 액체랑 다르게 쉽게 푹 하고 압축이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공기는 눌리니까. 네. 그래서 이 기포가 생기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도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, 그냥 스폰지 누르듯이 쑥 들어가 버려요. 그럼 제동력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. 진짜 아찔한 상황이가 볼 수 있어요. 와,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? 갑자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면서 안 들으면. 그럼 진짜 관리 잘해야겠네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네.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주로 쓰는 글리콜 기반 액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을 계속 먹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새 액으로 갈아주는 게 필수예요. 보통 제조사에서는 2년에 한 번 교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2년이요? 네. 내 바이크에 어떤 걸 써야 하는지는 보통 핸들 쪽에 브레이크 액 넣는 통 뚜껑 있잖아요. 마스터 실린더 캡. 거기에 DOT 몇 번 쓰라고 적혀 있어요.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. 아, 그 뚜껑에? 네네. 당장 가서 한 번 봐야겠어요. 혹시 그럼 교체할 때 원래 제가 DOT4를 쓰고 있었다면 좋은 더 좋은 DOT5.1으로 바꿔도 괜찮은 건가요? 어, 네. 좋은 생각이에요. 그게 가능합니다. 기존에 쓰던 거랑 호환되는 같은 글리콜 기반 안에서는 상위 등급으로, 그러니까 끓는 점이 더 높은 걸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. 예를 들어 DOT4 쓰던 바이크에 DOT5.1을 넣으면 특히 뭐 여름철이나 또는 빡세게 탈 때 제동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. 어, 좋네요. 하지만 절대 그 글리콜 기반 DOT3, 4, 5.1이랑 실리콘 기반 DOT5를 섞어 쓰거나 막 임의로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. 시스템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. 아, 그건 절대 안 되는군요. 알겠습니다. 와, 오늘 브레이크 액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알게 됐네요. 종류별 특징부터 끓는 점이랑 그 베이퍼록 위험성 그리고 관리 주기까지. 안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겠어요.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라이딩 전에 내 바이크의 브레이크 액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한당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